쉬워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지식 1분 간호지식입니다. 오늘은 드레싱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드레싱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부직포밴드 슈퍼 부하, 메드레스, 메딕스, 네오드레싱 있어요. 방수 드레싱 오피사이트, 하미포스트, 하이포포, 오피비즈블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폼 드레싱 매우 다양한 제품 이름이 있어요. 삼출물을 흡수하는 폼이 있는 게 특징으로 제품명의 폼 또는 소비 들어가곤 해요.